도둑놈 인간들이나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줘야지?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래, 그거라면 도와주지 안돼! 너 같은 녀석이! 그런 작고 나약한 모습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? 예나 지금이나 멍키먼 녀석 고통 없이 끝내주겠다 잘난 체하지마 가는 길에 오염된 도우를 보고 가겠... 안돼! 생각보다 기분 더럽군 니놈한테 죽는 건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인간들은 작별 인사라는 걸 하던가 강해져라 꼬맹아 다시는 그런 슬픈 표정을 짓지않아 아르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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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석은 드래곤 같으니 아르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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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셈타